이 게임은 스팀으로 곧 출시 예정인 로비인은 만족스러운 전투, 전략적 요소 및 허사적 보스 전투가 있는 광범위한 오픈 월드 판타지 LPG입니다. 활기찬 숲, 고대 던전, 설산 및 잊혀진 유적을 횡단합니다. 퍼즐을 풀고, 숨겨진 전설을 찾고, 강력한 장비를 만들고, 매혹적인 퀘스트를 경험하십시오. 탐험하면서 동맹을 맺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풍부한 스토리와 캐릭터 테피스트리를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퍼즐을 풀고, 서사적 보스를 정복하고, 고대 미스터리를 풀어 강력한 보상을 얻습니다. 직면한 각 챌린지는 기술과 전략을 테스트하여 보람있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장비를 만들고,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퍼즐을 풀고, 숨겨진 전설을 찾고, 강력한 장비를 만들고, 수많은 퀘스트를 완료하십시오. 장비를 만들고, 강력한 장비를 만들고, 수많은 퀘스트를 완료하십시오. 장비를 만들고, 강력한 장비를 만들고, 수많은 퀘스트를 완료하십시오.